수제에 넣으신 다음에 10초동안 딱 잡고 계시면 준비 완료. 넣기만 하면 변기수가 자동으로 살균수로 바뀌니까 토치를 구해서 전부 다 살균수 나오거든요. 1개당 약 2000회 2달 쓰시는데 오늘 1 플러스 1 기준 2년 쓰시고요. 새로워진 합의비는 세정 성분이 2배가 더 업이 됐으면서 안심하고 쓰실 수 있어요. 여러분 그냥 걱정하지 마시고 일만 보시고 물만 내려주세요. 자당편이 1 볼 때마다 애들이 1 볼 때마다 살균수가 나오면서 살균은 99.9 세정에 물때 오염방지까지 되는데요. 위쪽으로 오시면 진짜 똑똑해요. 자 여러분도 아까 파란색의 살균수 있죠? 세계들이 제일 무서워하는 이 살균수가 나오기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니까 이게 딱 멈춰요. 그러니까 두 달 동안 2000번이나 쓰는 거예요. 그렇죠. 오늘 이 가격에 약 2년 동안 변기 청소 걱정 없으세요. 살균수까지 만들어드리면서 설거지 한번 걸렀더니. 날씨가 좀 쌀쌀해지니까 온 창문을 닫아 놓으니까 이 냄새가 빠져나갈 수가 없어요. 이거 보세요. 2차 오염 생기고 이거 다 대균 떠오린데 어떡할 거냐고요. 자 이럴 때 여러분들 이게 있습니다. 고분자 함물을 가득 넣어놨는데요. 이거를 그냥 싱크대 위에다 올려놓으세요. 저희 어머님도 쓰고 계시고 저희 장모님도 쓰고 계시는데. 이게 진짜 물건이에요. 고객님 올려놓기만 하면 거름난뿐만 아니라 아래쪽에 있는 가수구까지 자동적으로 살균이 되는 거니까 올려놓기만 하면 되고요. 이것도 하나당 약 400월 정도 살균이 가능하시니까 오늘 1 플러스 1 기준 2년치 쓰시는 거예요. 깨끗이 씻겨나갔어요 여러분. 냄새까지도 싹 사라졌어요. 소치 기능까지 있습니다. 대단합니다. 너무 괜찮죠. 어머 싱크대도 변기도 그래요. 버리지 않는 곳을 살균이니까 진짜 좋으실 텐데 사실 제일 중요한 곳은 욕실입니다. 맞습니다. 이 배수구. 뭘 말할 말이 없잖아요. 자 여기가 꽉 막혀 있어서 별거 다 해봤어요. 독한 것도 넣어보고 다 해봤는데 안 됐을 때는 이 한 포면 끝내줍니다. 한 포를 여기다 싹 부어주세요. 뜨거운 물만 붓고 커피 믹스 만들듯이만 해주시면 자 이 악취와 세균과 머리카락 바글바글 끓이고 있습니다. 다 녹여내고 있습니다. 일어내고 일어내고 녹여내고 빵 시원하게 냄새까지 다 쌓아 잡아서 내려갑니다. 그렇죠. 이 배수구 클리너 저희가 12개나 드릴 테니까 오우 회원해. 진짜 우리 머리 감는 아래 하수구부터 배수관 올라오는 냄새까지 다 잡아줬어요. 끝입니다. 자 이번엔 마지막으로 세탁기를 한 번 분해해봤는데 이거 보시면 여러분들 내일부터는 세탁기 못 돌리세요. 몇 년 쓰셨어요. 우리 집도 이럴 수 있는데 애들 빨래는 좋은 세제 쓰시잖아요. 이거 뜯어보실게요. 자 여러분 이 상태에서 걱정하지 마시고 드럼 세탁기 통도리 세탁기 다 상관없어. 이거 한 포만 그냥 넣어주신 다음에 표준 코스로 딱 돌리시고 그냥 돌려주세요. 그렇죠. TV 보시고요. 네. 드라마 보시고요. 다른 일 하실 동안 알아서 합의를 할게. 진짜 드라마틱하게 드라마틱하게 끝났습니다. 완전 다르죠. 새것처럼. 그럼요. 그럼요.